안녕하세요. 2024년 4월 15일 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태연의 레인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때이른 초여름 날씨로 역대 4월 중순 중 가장 더웠던 주말, 봄더위 식히는 단비로 주춤이었습니다. 지난 주말이 날씨가 좋다못해 좀 더웠죠. 4월의 여름 같은 느낌, 서울의 한낮 기온이 거의 29.4도까지 올랐는데 역대 4월 중순 중에서는 가장 더운 날씨로 기록이 됐습니다. 보통 기온 예보는 잘 맞는데 저는 한 27도 정도로 봤는데 이걸 넘더라고요. 이건 체감이 30도가 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조만간 넘을 것 같죠. 좋은 날씨에 이제 한강 나들이 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공원 입구 주차장 앞까지 한 300미터 차량이 늘어서는 진풍경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 저는 서울대... 어... 뭐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서울 경기를 중계했습니다. 근데 엄청 더웠습니다. 서울대 포항, 그렇죠? 김기동 더비. 자, 하여튼 이제 K리그 경기장에 오시는 분들은 K리그 경기장에는 그냥 여름과 겨울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중간 날씨가 없습니다. 그래서 패딩 아니면 무조건 반팔. 둘 중에 하나니까 그거 그냥 그렇게 알고 오시면 제일 편합니다. 조금 더울 것 같은데 싶으면 무조건 반팔. 조금 추울 수도 있나? 아닌가? 좀 그냥 대충 간절긴가? 이러면 패딩. 강추드립니다. 자, 하여튼 주말 동안에 이제 반팔 반바지 입고 다니는 분들 많았는데 오늘은 또 봄비가 와서 아침부터 은근 좀 써늘한 느낌 들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일교차 같은 거 꼭 확인하시고요. 제가 매일 챙겨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오늘은 막 나가는 용한상담소 하는 날이고요. 필리핀 활동으로 은근 바빠진 잘못된 남자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가 여러분의 쓸데없는 고민을 냉철하게 판단해서 잘근잘근 씹어드리니까 현실 고민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남겨주세요. 배텐을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티비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이 있습니다. 일상 문자도 편하게 보내주세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박진아님. 춘곤증이 낮잠만 얘기하는 게 아닌가 봐요. 저녁 먹고도 잠이 와서 한숨 잤네요. 저녁 먹고 주무실 거면 그냥 쭉 주무시는 게 낫지 않나요? 배 텐들라고 또 10시 일어나셨군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도 뭐 춘곤증이 진짜 낮잠만은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졸리죠. 그리고 오늘은 뭔가 기압도 확실히 낮아가지고 그런지 늦잠 자기 딱 좋은 날이었습니다. 권혁근님. 베리 안녕하세요. 친구들이랑 포항 호미고제에 놀러왔어요. 도착하면 밤 12시인데 아침 5시 50분이면 일출 볼 수 있겠죠? 5시 50분에 뜨나요? 벌써? 그렇게 일찍 뜹니까? 야, 그래도 뭐 한 7시까지 기다리고 일어나는 겨울보다 훨씬 낫네요, 그죠? 근데 이제 기다렸다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주무시다가 한 30분 전에 맞춰서 일어나서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안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술을 안 할 수가 없고 술 마시다 보면 무조건 또 자게 되니까. 그럼 결국은 점심때 일어나게 되죠. 그래도 지금은 뭐 일출 기다리는 게 엄청 춥거나 그렇지 않으니까 괜찮겠네요, 그죠? 일출은 말번에 보는 거다, 그쵸? 군인 여러분 힘내시고. 8057님. 형님 안녕하세요. 경주에 사는 베텐러입니다. 서울 날씨가 어떤가요? 경주는 지난 주말 아주 화끈했습니다. 등에 다 땀이 나더라고요. 다가올 여름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열받네요. 그러니까요. 하, 진짜. 경북 지역, 뭐 이쪽 지역은 정말 얼마나 더울까요? 예. 지난주인가? 지난 번 주말이 아니라 지지난 번 주말일 때 분명히 낮 기온이 24도까지라고 하는 걸 봤는데 대구 가서 중계를 했거든요. 제 느낌은 30도였습니다. 와, 진짜. 그리고 그 땡볕에서 노출되어 있는 선수들. 진짜 막 전반전 한 5분부터 땀 뻘뻘 흘리는데. 어우, 여름에 어떡할까요, 진짜. 빨리 4월부터도 그냥 겨울, 아니, 저녁 경기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낮 경기는 두렵습니다. 김종무님. 샤워만 하면 맥주가 왜 이렇게 생각나는지. 결국 운동 열심히 하고 또 맥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이러려고 운동을 했나 봅니다. 음, 그쵸. 뭐, 운동하고 맥주면 그보다 더 천국 같은 느낌이 없잖아요. 정호규님. 딸 재우면서 고릴라로 듣고 있네요. 아빠가 많이 많이 사랑하고 공부하느라 힘든데 그래도 열심히 따라와주니 감사하고 사랑해요. 정가은. 초등학교 2학년 정가은. 좋은 꿈꾸라고 말해주세요. 음, 초등학교 2학년인데 벌써 공부하느라 힘들 정도입니까? 이야, 힘내고요. 빨리 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베텐을 너무 이렇게 길게 들으실 게 아니거든요. 백호동코님. 잘못 보내신 듯. 크아, 그쵸. 저희 방송 말고 딴 데로 가야 될 게 일로 왔을 수도 있죠. 프리선원이었습니다. 대대적인 베텐 회식에 혼자만 불참한 원년 멤버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롱맨 정용국입니다. 네, 지난주에 베텐 회식이 있었습니다. 예, 2기 환영회 겸 이제 회식. 전체 회식을 했는데 유일하게 불참을 했어요. 아, 펠리핀 스케줄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불참하게 됐는데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여자분이 새로 들어오신 분이 김지영 씨랑. 네, 지혜은 씨. 지혜은 씨. 일주어터 씨. 일주어터는 빼도 되고. 왜 빼요? 그냥 누가 했는지 보는 겁니다. 이 두 분이 주인공이시구나. 주인공은 아니었어요. 주인공은 유희관이었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네, 네. 김지영 씨랑 지혜은 씨가 오셨다. 불참이 좋은 선택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네? 좀 깃발리는 모임이었어요. 아, 그래요? 제가 워낙 회식을 싫어하는 사람이라. 성재 씨는 원래 회식을 먹으러 오잖아요. 네, 아나운서 팀 회식하고 그래도 저는 윗분들이 암흑을 불러도 안 갑니다.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보인다, 보여. 베텐 회식은 그냥 하거든요. 아이, 대장이 있어야지. 대장이라서가 아니라 저는 구석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렇죠. 그냥 소소하게 농담 따먹기 하면서 그런 걸 좋아해서 베텐 회식은 꼭 하는데. 이제는 다시 두려운 회식이 됐어요. 그리고 일단 성재 씨가 있어야 되는 게 계산을 성재 씨가 하기 때문에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전문 영어로는 쩐주. 쩐주는 항상 동참할 것. 이기는 1기보다 일단 많이 먹습니다. 아, 좋네요. 아, 좋아요. 튼튼하네. 네. 자, 아무튼 정윤국 씨라면 질색할 만한 하이텐션 멤버들이 좀 있었는데. 나중에 곱창집에서도 한번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장 하이텐션은 성재 씨가 뽑는 사람은 누굽니까? 네. 한 명만 뽑는 가장 하이텐션. 하이텐션으로 보면 이제 지혜은. 지혜은 씨가. 부족한 친절하게 해야겠네요. SN에서 보이는 모습이 연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연기가 아니라 오히려 억제한 거였습니다. 아, 연기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구나. 네. 굉장히 한 10분의 1 정도도 안 되게 억제한 거였다. 전 나중에 이제 회식을 하게 되면 일주일 더 주요일이나 놀고 있겠습니다. 저도 그쪽이 편합니다. 제일 편하기 때문에. 희극인들이 제일 좋아요. 아, 편합니다. 자, 한국은 봄나들이 날씨인데 필리핀은 나들이하기엔 좀 덥죠? 엄청 더워요. 지금 제가 어저께 왔는데 밖에 낮의 기온이 37도입니다. 장난 아니에요. 아니, 그 정도면 중동 날씨에 필적하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필리핀 분들을 조금씩 알고 있는데 날씨가 워낙 덥다 보니까 거기는 몰 이런 게 많아가지고 길거리에 돌아다니시는 분들보다 실내를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네. 네. 저희는 거기서 야외 촬영하고 있으니 답이 나오냐고. 그러네요. 진짜. 얼굴이 많이 그을렸습니다. 진짜 더워요. 필리핀이 역시 동남아긴 동남아네요. 성재 씨 가면 진짜 안 봐도 보입니다. 땀으로 눈이 안 떠질 정도로 아마 흘릴걸요? 가만히 서 있는데. 그렇죠. 열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아니, 지금 카타르 도하. 지금 이제 올림픽 예선이 내일 밤부터 시작인데. 보니까 최고 기온이 31도, 33도 뭐 이 정도인데. 필리핀 낮의 움직임은 진짜 잘못됩니다. 어휴, 너무 더워요. 여기보다 더하네. 아, 심각해요. 습도도 엄청 높을 거 아니에요? 습도가 의외로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택시 중에서 에어컨이 많이 안 좋은 택시가 꽤 많아요. 잘못됐죠. 잘못하면 안 되겠네요. 익는 거예요, 안에서. 겉에 이렇게 택시의 온도기 같은 거 밖에. 그런 거 참 좋을 것 같은데. 나타나고 있으면 실내 온도 지금 23도입니다. 네, 한증막 들어가는 느낌으로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자, 4522님. 정용국님이 땡튜브에 올려놓은 메일 주소가 짱개그인데. 그렇죠. 짱개그. 어쩌다 이런 메일 주소를 만들었나요? 아, 이게 제가 이제 24살 때 N본부에서 개그맨 됐을 때 선배들이 이런 거 하나 만들라 그래가지고 되게 유치하게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이어질지는 몰랐네요. 조금 올드한 느낌 있네요, 그렇죠? 많이 올드한. 짱개그. 짱개그면 모르겠어요, 그렇죠? 짱개그. 짱으로 바꿔야겠다. 지금 굉장히 짱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짱으로 바꿔야겠다. 잘못됐다. 짱, 지존 이런 느낌. 짱개그이고 싶었으나 짱하게 됐습니다. 캡이야. 캡개그. 나는 캡이었어. 쌍수짱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막나가는 용한상담소는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올려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관절건강기능식품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막나가는 용한상담소 1일 1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시작합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여친이 전남친과 아직 SNS 친구라는 걸 알게 됐어요. 신경쓰여서 팔로우는 취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여친이 전남친도 인맥이라고 생각한다고 취소하기 싫다네요. 여친이 SNS 팔로우수에 신경쓰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면 좀 과하지 않나요? 솔직히 정이 좀 떨어집니다. 아주 정확한 분석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보통 연인 사이에서 남자분들이 무심결에 뱉는 말들이 있습니다. 아, 정떨어지게 뭐야. 그런데 이 말을 굉장히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상처가 되게 받더라고요. 그냥 툭 뱉은 말인데. 아, 정떨어져. 네. 그거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몰랐어요. 저도 몇 번 했다가 나중에 쌍려 먹은 적이 있었는데.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솔직히 정이 좀 떨어진다는 말이 저는 가장 솔직한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내가 전 여친이 없었겠지만 전 여친이 있었다고 치면 SNS를 계속 연결하고 있다.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으면 항상 답이 나오는데. 이렇게 그냥 사연만 보내고 고민하는 걸 보니까 남자분 얼굴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내가 밑에 있다. 수평 연애라는 게 아니라 수직 연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꿀리고 들어가는 거죠. 괜히 얘기했다가 또 이제 헤어지자 그러면 머리폰 상황 나오니까. 그러니까 채팅창도 이 와중에 안 헤어졌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네. 목이 좀 떨어진 걸로 그냥 대충 비볐어요. 네. 어디서 그냥 담배 하나 피고 내가 참지 뭐.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 뭐. 이렇게 넘어갔던 것 같은데. 이건 근데 앙금이 있다 보니까 SNS까지 용서했어. 다음에 어떤 일로 톡을 한 번 했어.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 과연 내가 어디까지 용서해야 되냐. 이런 약간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선택을 하시긴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긴 하는 거죠. 여친이 다운그레이드 연애하는구나라고 하신 분 있고. 다운이 많이 됐죠 지금. 그리고 그 남자분의 SNS가 아직 끊기지 않았으면 얼굴도 확인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남자 전 남친에 관련된 얘기가 없는 거 봤더니. 본인이 아직도 여기서 지고 있다. 제가 훨씬 더 괜찮은데 말이죠. 나는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것도 없이. 저런 남자를 만났더라고요. 이런 얘기가 없으니까. 아예 없고 그냥 모든 걸 다 수긍하고. SNS를 끊지 않은 거에. 이거에만 약간 본인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여자친구가 팔로워 수에 신경을 쓰고 있다. 핑계죠. 한 명 차이죠. 한 명이 무슨 의미가 있어 지금. 이래봤자 많아야 천명도 안 돼. 전 남친이 약간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일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봤을 때. 그냥 핑계 중에 하나인데. 전 남친이 뭔가 이제 그래도 인기남급이면 인플루언서까지 아니더라도. 뭔가 이제 팔로워 수에 도움을 줄 수는 있긴 하죠. 그런데 그런 사연도 또 없는 거 보니까. 그냥 아직까지 그쪽에서 못 잊는 것 같다. 그냥 플러스 1일 뿐이다. 네. 플러스 1인데. 이분도 혹시 플러스 1일 뿐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만약에 헤어지고 내가 팔로우를 취소하면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 남친은 아이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흑심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방어벽을 본인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연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들죠. 넌 인플루엔자야라고 하시면. 인플루 없어. 영향력 없는 분.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저주기 시작하면. 본인이 즐거우려고 하는 연애가 항상 스트레스 받는 연애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얼굴이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는. 참 슬픈 사연이네요. 그렇죠. 마무리가 좀 정 떨어집니다로 끝낸 것 자체가. 솔직히 정이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헤어질 건 아니고요. 라고 하는 말이 생략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헤어질 생각은 없습니다만. 정은 좀 떨어집니다. 누가 100% 더 만족하는 연애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거는 자체가 일단 잘못됐다. 약간 좀 세컨 느낌도 살짝 좀 있는 것 같고 본인이. 힘들다 진짜. 3인자다? 2인자도 아니고? 두 명 중에 3인자다. 잘못된 연애죠. 그렇군요. 아무튼 갈 데가 없긴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SNS에 솔직히 신경 안 쓰는 여자분들이 요즘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보다 좀 떨어지는 분을 만나서 본인이 갑질하는 연애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너무 의리야.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서. 그냥 기본 평균만 돼도 좋은데 이거는 누가 어디 가서 얘기하든 본인이 욕 먹을 수밖에 없는 사연입니다. 이 연애를 왜 붙잡고 있는 거야. 그런 느낌이 딱 옵니다. 채팅창에 그럼 너도 이참에 전남친이랑 인맥사차라고 하신 분 있고. 전남친이랑요? 이 분이랑. 이 전남친 분이랑. 이것도 인맥이 될 수도 있으니까. 케빈베이커네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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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끊으면 안 될까? 그냥 이 정도만 얘기하지. 확 못 찔러. 그분은 그럴 것 같은데. 평균적이라면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뭐하냐? 장난하냐 지금? 이미 또 기세가 다르네요. 어차피 안 볼 거니까 나는. 장난하냐? 전남친이랑 왜 팔로우돼 있어? 뭐하는 거야? 이게 끝이 아니잖아 지금. 얘기하다 보면 혼자 있죠. 그런데 할 말은 하고 살아야 돼. 너무 이렇게 있으면 진짜 이건 연애를 하는 건지 누구한테 조련을 받는 건지 느낌 자체가 달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결심이 섰으면 그냥 욕까지는 아니더라도 하고 싶은 말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하는 거야? 나랑 헤어질 거야? 헤어지지 마. 3단 논법. 그 얘기하면 너도 바로 그냥 인맥으로 남는다라고 하신 분 있고. 지금도 인맥입니다. 힘드네요. 자 이분께 정영국 씨의 연애 지침 한마디를 들려드립니다. 정영국의 연애학개론. 이분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뭐 만나는 건 아니니까. 나 버리지 마.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살려줘. 진짜 베텐너답다. 자 클래식 콰이 젠틀레인 듣고 돌아옵니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잘못된 남자 정영국 씨와 함께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하고 있습니다. 고민 후에는 정영국 씨가 고민자 정신 차릴 수 있도록 강한 일침을 쏴드립니다. 놀라지 마시고요. 자 0380님 남자분입니다. 아내 친구가 얼마 전에 이혼하고 돌싱이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저도 아는 친구인데요. 아내가 돌싱 친구 소개팅을 주선하려고 어떤 사람 만나고 싶은지 물어봤더니 나도 이제 그렇게 많은 건 안 바라니까 그냥 네 남편 같은 사람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했대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건가요? 별로라는 건가요? 이거는 뭐 바로 1침을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0380님께 용국이의 1침. 커트라인의 맨 마지막이란 얘기입니다. 그래 쟤까지는 뭐 그래 어떻게 내가. 그 커트라인이 괜찮은 커트라인이에요? 아니 아니 안 괜찮은 건데 밑에서 보면 이제 최하위 여기까지는 내가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난 다 내려놨으니까. 최소 조건.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준이 아니라 내가 다 내려놓고 삶을 다 포기하고 진짜 양보해도 여기까지다 할 때 거기 계신 분이 이분이에요. 채팅창에 사람 커트라인이라고 하신 분이. 그러니까 네 남편 정도 되는 사람이면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체념이 약간 좀 들어가 있죠. 강등권. 강등권이죠. 강등권인데 승강 플레이오프 하는 강등권이에요? 아니면 무조건 강등이에요? 승강 플레이오프는 가능하죠. 근데 승강은 안 되는. 누가 봐도 이제 보이는. 그러니까 이 말 뒤에 항상 붙는 말이 있잖아. 왜 하필이면 우리 남편이야? 그러면 사람은 착하잖아. 착한 게 전부인. 그럼 남편이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애는 착하다. 애는 착하다가 쓸데없는 말인데 그게 칭찬이 되면 안 됩니다. 채팅창에 못생긴 애들 중에 제일 괜찮네. 그럼 이제 덜 못생긴 거라고 추측이 되지. 이게 잘생긴 애는 아닙니다. 덜 못생긴 애. 이런 느낌입니다. 잘생긴 애들 중에 제일 떨어지는 애가 아니라 못생긴 애들 중에 제일 괜찮네. 한 번에 눈에 띄지는 않고 두 번 정도의 눈에 띄는 애. 그 정도 얼굴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돌싱이 돼가지고 지금 당장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없더라고요. 제 주변에 이혼한 사람 많지 않습니까? 대충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한 2, 3년 정도는 혼자 있는 게 너무 편안하고. 편안하다고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한 5년 정도 지나가면 다시 사람을 만나볼까라는 생각도 하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군대 제대하면 다시 재입대하는 꿈을 꾸잖아요. 제 주변 사람들은 이혼하지 않습니까? 다시 결혼하는 꿈을 꾸면댑니다. 실제로 몇 명 있었어? 같은 사람이랑? 네. 그날이 악몽이 떠오른대요. 그럼 군대 꿈을 잇기 위해서는 이혼하고 재혼하고 다시 결혼하는 꿈을 꾸면 되는 거네요. 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 친구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힘든 결론을 갖고 이혼을 했으니까 내가 신경 안 쓸 만큼 진짜 나는 그냥 완전 밑에 있는 사람 만나고 싶다가 이제 이승 이분. 그렇게 된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뭐 설마 이분이 지금 그 멘트에 설레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럼 잘못된 겁니다. 나 네 남편 같은 사람 만나고 싶어. 그건 잘못된 거죠. 마이프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 본인이 혹시 그런 쪽으로 의도를 해서 생각했다면 잘못된 판단이라는 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건 아닙니다. 진짜. 자 그럼 구도연님 여자분입니다. 친구가 시술하면 훨씬 예뻐지고 인기도 많아질 것 같다고 같이 하자고 했어요. 그 말에 홀락 넘어가서 큰 맘 먹고 얼굴 여기저기 시술을 했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병원에서 1 플러스 1 행사를 했더라고요. 제 돈으로 친구만 좋은 일 시킨 것 같은데 친구한테 따져서 시술 금액 받아내도 될까요? 아 이거군요. 친구가 이제 본인을 꼬셔가지고 거기 가서 네가 시술을 받아라. 좋은 데다라고 얘기하고 그 친구가 하고 간 다음에 이 친구가 계산했으니까 저도 해주세요.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면 아예 공짜로 했다고. 그렇죠. 1 플러스 1이니까. 너무 악독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만나가지고 돈을 받아내겠다. 이런 건데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네가 1 플러스 1으로 나를 이용했으니까 돈을 줘 하면 돈을 주나요? 돈은 줘야 받는 거죠. 그렇죠. 난 그게 좀 약간 헷갈려요. 예를 들어서 그 정보 제공도 내가 한 거고 네가 좋다 그래서 그거 결제한 건데 난 네가 한 비용에 대해서 내가 특별히 혜택 본 건 없고 그냥 그 행사 기간이라서 내가 그냥 이거 한 것뿐인데 돈 안 줄 건데 라고 얘기하면 소송을 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래도 반 정도는 줘야 인지 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인지 상정이 아닌 경우가 거의 허다하다 보니까. 반값으로 한 거니까. 둘이 그냥 틱 싸우고 연락 끊는 순간 괜히 에너지 당비만 했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의중은 떠보는 건 좋은 것 같긴 한데. 이 정도 친구 이용해서 자기 얼굴 고칠 정도면 저는 무조건 돈 안 준다고 보고 결론적으로 돈이 없어요. 많아야 15만 원 예상합니다.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약간 철저하게 이용당했는데 이걸 가서 그냥 차라리 병원에 얘기를 하자. 병원에? 친구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1 플러스 1으로 했는데 저는 약간 솔직히 이게 좀 잘 안 된 것 같아서 좀 그렇거든요. 하소연을 좀 하시면서 이런 부분만 살짝 좀 더 해 주시면 안 될까? 이러게 하면 차라리 병원에서 하소연이 통했으면 통했지. 이 철면필 같은 친구한테는 아예 안 먹힐 것 같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네. 시술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AS 좀. 저 1 플러스 1 사기도 당한 사람이라 지금 이거 볼장 다 봤거든요. 그렇죠. 저는 무서운 게 없어요. 딱 하면 됩니다.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딱 눈빛 보는 순간 아 해줘야겠구나. 와 이 느낌 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을 길게 하는 것보다 한마디 말 딱 하고 가만히 서 있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나 여기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일 거야. 이런 순간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이제 블랙리스트 진상 딱 뜨면서 해줘야 됨. AS 보상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랑 얘기해서 말이 통하는 것보다 병원 쪽에 얘기하는 게 AS가 더 빠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약간 불만족이 있다면 병원을 방문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병원도 잃을 게 없다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실력 없는 의원인 것 같다.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당장 뭐 돈 받을 거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돈 조금 틱 주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또 서로 또 언쟁을 벌여야 되고 약속 날짜를 잡아야 되고 그 친구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약간 좀 서글프네요. 전문조가 뒤통수 받았다 그러죠. 그런 느낌입니다. 슬픕니다. 자 이분께 용국이 1팀. 시술을 많이 받았는데 좀 안 달라졌으면 본인도 문제가 좀 있긴 있는 겁니다. 하나가 아니잖아. 많이 받았잖아. 그런데 마음에 다 안 들 수는 없거든. 한두 개는 마음에 들거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이상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항상 나한테 있다. 사실 뭔가 리모델링을 하는 개념 인테리어 보수 이런 느낌보다는 이제 좀 아예 전면 재개발. 그렇죠. 수술이 아니라 시술이잖아요. 시술은 마음에 안 들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그렇죠. 지방 분해 주사라든가 지방이 아닌 분해가 안 됐다든가 먹은 게 있으니까 다 분해될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약간 좀 안타까울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느낌입니다. 자 7581님 남자분입니다. 회사 부서 동료들에게 주말에 밤낚시 가자고 주말에 밤낚시 가실래요? 하고 문자를 보낸다는 게 장인어른에게까지 잘못 보냈어요. 이 사실을 들었는지 아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어색한 장인어른과 낚시를 가야 할까요? 아니면 솔직히 문자 잘못 보냈다고 말씀드릴까요? 제 직장 후배들과 장인어른이 다 같이 낚시 가면 다들 너무 어색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다가 그 문자 그룹에서 장인어른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성함 때문에 몇 명 추가하다가 장인어른 성함이 회사 동료와 앞에 두 글자가 같다든가 이러면 잘못해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 이 사실에 아내가 감동한 걸 봤더니 그 전에 장인어른한테 했던 게 행실이 별로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갔다 와 이것도 아니고 감동을 받았대잖아요. 그래 가. 이거면 정상인데. 워낙 안 했던 사람인데. 당신이 우리 아버지한테 이거 이제 잘못했다는 거죠. 결혼 이후에 얼굴 한 번도 안 미치더니 갑자기 간다고? 너무 고맙다. 아버지 적적하신데. 그래서 그 느낌적으로 봤을 때 장인어른한테 다시 문자를 잘못 보냈다고 얘기하는 건 이건 이혼각이야. 진짜. 티티 장인어른 낚시 문자였습니다. 이런 게 스미싱이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솔직히 가고 싶지는 않겠지만 가가지고 굉장히 말 한마디도 없는 낚시터가 예상이 됩니다. 아무 말도 안 하겠죠. 낚시 잘 되겠네요. 물고기 잘 낚이겠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회사 동료들한테는 이제 뭐라고 또 얘기해야 될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낫죠. 장인어른께 잘못 보내가지고 제가 이제 가서 좀 접대 낚시를 한번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서 재밌게 하시고 이왕 가시는 거 지금 처음 가시는 것 같은데 이제 어차피 본인이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양쪽도 즐거운 낚시를 하기 위해서 서비스 많이 하시고 이렇게 오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어차피 어필러진 분 아니겠습니까? 이번 건 좀 쉽지 않겠네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주말에 밤낚시 가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장인어른이 한번 하고 오셔가지고 장인어른이 입이 닳도록 칭찬할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진짜 사위 잘 뒀어. 너무 행복했어. 우리 언제 또 갈까?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가자. 어떻게요? 그렇게 남으시면 어떡하죠? 그러면 이제 가야죠. 한 달에 한 번을? 가야죠. 주말 낚시는 제가 보기 이분에게는 엄청난 취미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시고 주변 친구들이 같이 낚시를 안 가는데 사위가 가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를 누가 좀 챙긴다는 의미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고맙잖아. 그래서 이거는 빼박입니다. 그래요?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럼 미리 끊어놓는 게 낫지 않습니까? 어딜 끊어놔요? 가는 안 가는 게 낫지 않냐고. 가는 패턴이 생겨버릴 수 있잖아요. 루틴으로. 그런데 저는 실망할 아내의 눈빛과 이미 짐을 다 쌓아놓으셨을 텐데 장인어른께서. 이제 이거 다시 풀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잘못 보냈습니다. 장인어른. 피싱 교육 문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솔직히 좀 어려운 게 한 번쯤 해놓으면 평안한 또 가정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쨌든 결국은 실망하실 타이밍이 올 것 같은데 아내분이. 좀 미루자. 아, 미루자? 좀 미뤄야 됩니다. 정영국 씨가 미루자고 할 때도 있네요. 네. 솔직히 부모님들한테 하는 건 약간 무조건 열려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요. 역시 효륜아. 효도와 폐륜을 함께하는. 네. 자, 한 번이 어렵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네. 가신 거 추천드립니다. 자, 이분께 용국이의 1침. 이거 취소하시면 장인어른한테 낚시태로 회초리 맞을 수 있습니다. 장난하는 거야? 때나기야, 이거. 서방. 자, 그럼 어때죠? 얼마나 기대를 많이 하셨겠어요. 그렇죠. 네. 적적하셨을 텐데. 한 번으로 끝내려면 미끼를 굉장히 안 좋은 걸 써서 잘 안 잡히게 하자. 일부러 미끼 바꿔더라도 돼? 미끼 되는 순간. 그게 이제 워낙 조용하다 보니까. 장인어른이 전문가예요. 이경규홍. 낚시 경력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더 잘못되는 건 뭐냐면 민물낚시는 재미없는데 우리 바다로 갈까? 윤석열이 잘못됩니다. 그러면 다음 날 올 수 있겠네요. 운전 계속하고. 손에 비린내 나고. 이 결혼을 파토를 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와, 바다까지 가야 되네. 네. 인천에서 배타가 2시간 들어가고. 힘들죠. 섬낚시. 일단 시작이니까 잘 마무리하시고. 생선 손질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도 떼어서 먹여드려야 되고. 사진 찍어서 와이프 보내줘야 되고. 여러 가지 많죠. 근데 본인이 한 일이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할 수가 없어요. 이야, 이 문자 잘못 보내는 게 이렇게 위험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군요. 줬다가 도로 뺏는 걸 사람들 진짜 싫어하잖아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진짜. 그러면 배솔이님, 여자분입니다. 학생 시절부터 10년 이상 우정을 이어온 모임 친구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다른 삶을 사는 것 같고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서로 얘기에 공감 못하고 습관성 리액션만 할 때도 많거든요. 만남이 그렇게 재밌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 앞으로 어떻게 이어가야 할까요? 저는 솔직히 영원한 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10년 이상 정도 됐으면 결혼도 다 하셨을 수 있고 혹시 아기가 있으면 주변을 봤더니 아기 엄마들끼리 정보를 공유해서 일반적으로 결혼 안 한 사람들과 얘기해 보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아기에게만 해서 지겹고. 이 사람은 또 정보 공유할 게 없다 보니까 별로 많이 안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솔직히 좀 맞죠. 성향 자체가 좀 다르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동창회 10명이었다가 5년 전 하면 8명 되고 10년 전 하면 2명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당연한 건데 그거를 지금 느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남자들도 결혼해서 유부람 딱 되는 순간 무조건 단절이에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혼해야 다시 돌아오는 거지. 그거 뭐지 다시 그냥 결혼. 아니면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변에도 이렇게 다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 스스로 혼자 지내는 법 혼자 내가 뭐 하는 거 내가 뭐라고 즐거웠나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실 기회가 이번에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뭔가 처지가 그래도 같아서 친구가 됐던 거잖아요. 같은 학교 다니고 같은 반이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조건이 좀 같은 상황이 좋을지 않을까. 이 상황에서 이제 나보다 좀 못 나갔던 애가 잘난 남자랑 결혼하면 또 배 아프거든요. 같이 욕해서 들어줄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걔까지 결혼했어. 그냥 한타 오는 거지. 야 이게 뭐냐 진짜. 그러다 보니까. 네. 약간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뭐 당연한 위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배솔이님께 용국이의 1침. 이분만 남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딩동은행이야. 딱 그 느낌이죠. 네. 그래서 이제 약간 그랬던 것 같고. 축의금 받을 때까지는 그래도 친구 한 게. 관계를 이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연락도 안 될 수도 있고요. 축의금 돈 10만 원인데 뭐. 축의금도. 친구들한테 뿌린 게 있는데. 남자가 없는데 축의금을 어떻게 받아 지금.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좀 관계 유지하시고. 네.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조금 관계 유지하시는 거. 조의금이라도 받으라고 하신 분 차단해드리겠습니다. 슬프네요. 아일립. 매그네틱 듣고 돌아옵니다. 배성재 10. 정윤국 씨와 함께하는 막나가는 용한상담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4914님 남자분입니다. 초등학생 딸이 자꾸 문제집에서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저를 찾아옵니다. 아빠는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하나 봐요. 아빠도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어떻게 알려야 하죠? 문제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틀리기라도 하면 너무 민망해요. 아 이거는 그냥 바로 일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윤국의 일침. 대학교 후진대로 나왔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니 비밀에 쌓여있을 수 있잖아. 아빠가 공부를 못했어. 난 네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빠는 배운 게 없단다. 엄마한테 물어봐.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까지만 되면은 그 정도 핑계가 통할 수 있어요. 아 나 다 까먹었어. 나도 공부 그렇게 많이 안 했어. 이랬는데 초등학교 때 이제 딸이 가져오면 그건 조금 자연스럽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중학교까지만 나왔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아니 왜냐면 초등학교는 의미교육이니까. 근데 솔직히 지금 결혼해가지고 아기가 이렇게 컸는데 그때 기억이 나겠습니까? 맞춤법도 많이 달라졌을 거고. 그러니까 자꾸 이걸 뭔가를 보여주려고 그러면 딸이 2시간 할 때 본인은 3시간 해야 됩니다. 옛날 머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애들을 학원을 보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학원 선생님한테 물어봐. 아빠는 모른다? 우리 딸 예뻐? 끝이지 뭐. 아빠 서울대법대 나와서 수학은 몰라. 아빠 그쪽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얘기할 수도 있고. 사실 아빠 중학교 학교 그만두고. 할아버지 따라서 농사일 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됩니다. 멋있는 아빠가 아니라 솔직한 아빠가 돼야 내가 편한 생활을 할 수 있다. 딸은 너무 예쁘고 좋을 텐데 자꾸 볼 때마다 내가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 약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되면 우리 아빠 최고 되는 순간 힘들어집니다. 그냥 중간 정도 아빠일 때가 행복하다. 우리 다 같이 인터넷에 검색해 볼까? 뭐 이런 식으로. 아빠는 왜 검색해 몰라? 모르지 아빠 학교 안 나왔다니까. 몇 번 얘기해. 다 같이 검색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수학 공습도 답이 나오나? 부녀가. 아니 수학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검색하면 다 나오지 않을까요? 저도 예전에. AI를 믿고 있습니다. AI를 믿고 있다? 네. 이제 뭐 딸이 아빠를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본인이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 이 차이가 있는 건데 보통 이제 어릴 때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앞에 오셔서 뒤에 해답지를 보고 그다음에 맞냐 안 맞냐만 체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더 어렵다고 하니까 만약에 교육 수준이 올라갔잖아요. 따라가기 힘듭니다. 진짜 이거는. 그렇죠. 너무 힘들어요. 어렵죠. 요즘 초등 수학은 외를 많이 물어봐서 더 힘들어짐. 자꾸 그딴 식으로 하면 아빠에게 이 방에 안 올 거야. 딸이 알고 일부러 물어보는 거 아닐까요? 이거 왜 그런 거야? 아빠 테스트하려고. 그만하자. 엄마까지 왜 그래 진짜. 다 힘들어 지금. 그렇죠. 안 봐도 보입니다. 얼마나 고민할지. 요즘은 사고력 수학이래요. 저희 때는 방정식을 외워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은 사고력 수학이라 외를 많이 물어보긴 했대요. 아버지가 그냥 꾹 참고 얘기하시다가 한 두 달 정도 지나면 책 다 찢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애기가 놀라니까. 아빠 얼굴은 외라고 하시네요. 엄마랑 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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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될 수 있죠. 내 얼굴이 너의 미래야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날 이제 펑펑 울지. 자꾸 만들지 마시고. 자 빠르게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장의진 님. 성별 미상. 친구가 스몰 웨딩을 하는데도 부를 친구가 20명밖에 안 된대요. 다짜고짜 저보고 지인들 데리고 와서 밥이라도 먹으래요. 축의금은 저만 하고 일단 9명을 데리고 오라는데 일단 축의금은 저는 30만 원 하긴 할 건데요. 나머지 9명의 식사값을 어쩌죠? 공짜로 먹으면 너무 염치었는 짓 아닌가요? 본인이 이거 신경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친구가 요구한 건데. 네. 30만 원 해가지고 총 10명이 간다. 요즘 식대 대충 봤더니 5만 원대가 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요즘 막 5만 원 10만 원 그렇게 더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데 가격은 올랐는데 식장 많이 다녀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메뉴가 그렇게 특별히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냥 물가가 많이 오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게 30만 원도 그냥 안 받을 생각이 있고 일단 예식장 가체가 스몰인데 너무 사람이 없으면 어색하니까 사람 채우는 게 우선순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10만 원만 내고 9명 데리고 오면 너무 고마워할걸요? 제 생각에는 아마 결혼하시는 분이 재훈인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 부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조심조심조심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한번 불러가지고 사람들은 아직 이혼한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네가 대충 10명 데리고 와.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 이유가 있죠. 스몰 웨딩의 정의가 뭐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습니다. 몇 명 정도까지가 스몰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 50명 정도가 스몰인 것 같아요. 아 50명? 양과 합쳐서? 네. 이쪽에 한 30명 이쪽에 30명. 저는 한 80명 정도까지 봤던 적이 있었거든요. 80, 80. 네. 그래서 스몰 웨딩도 결혼식 사이를 본 적이 있었는데 진짜 숨소리까지 다 들려요. 그런데 그분도 재훈이었어요. 더 이상 부를 사람이 없다고. 뭐 땡을 칠 수도 없고 그렇죠? 네. 그런데 스몰 웨딩이 트렌드다 이렇게 하는 건 그 사람들의 입장이고 누구나 처음 하는 결혼식은 성대하게 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약간 경비를 줄이자 이런 건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이유 없이 부를 사람이 없다라는 건 잘못된 겁니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강제 스몰 웨딩. 네.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80명을 치운다. 80명도 꽤 많아 보이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 인맥명 동원하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부모님의 인맥이 있다 보니까 80명은 그냥 넘어요. 너무 고령층이 아니고서는. 그렇군요. 네. 80명이 무조건 넘는데 지금 30명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뭔가 크게 잘못된 겁니다. 지금. 세 번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부를 사람이 없는 거죠. 윤종철 님. 식장 알바 가격이 얼마인데 데리고 와주면 해도 고맙주라고 하시면 있습니다. 그렇죠. 와서 식당에서 뭐 하는 것보다 밥 맛있게 먹고. 사진 찍을 때만 그래 이렇게 약간 왁자 짓거리에서 찍어주면 나중에 진짜 고맙다가 큰절할 수도 있습니다. 벗 때문에 살았다 이렇게. 장의진 님께 용국이의 일침. 신부도 재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합의를 받지. 광고 듣겠습니다. 회성재텐.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고민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월요일 게시판이나 샵일공. 샵 1077. 짤뿐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로 관절 건강 기능 식품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다 간다고 자꾸 정영웅 씨가 스몰 웨딩에. 안 좋은 점을 부각시켜가지고. 스몰 웨딩인데 평일 날 오후 5시 간다. 이거 완전 잘못된 거거든 진짜. 그렇게 하시는 분들 축하드리고요. 제가 사이받습니다. 정영웅 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양 꿈꾸세요.